어제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측에 접수됐습니다. 밤 9시 50분쯤에는 경찰에도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현장에 출동한 가스 공급 업체 측은 밤 11시쯤부터 굴착기로 땅을 파서 지름 20cm 가스관 이음새 부분에서 틈이 벌어진 걸 확인하고 일부를 새 가스관으로 교체했습니다. 업체 측은 가스관이 노후돼 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